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청약이 당첨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가능해질 것 같다면서요? 네, 그동안에는 이 20, 30대가 가점 점수, 청약 점수 모아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많았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일반 아파트를 아예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11월부터는 결혼을 안 한 1인 가구나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 수요자들인 40, 50대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요. 또 젊은 층에서는 요건을 풀어놔도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확대된 기준에 들어간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오늘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제 분양 물건, 물건이라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민영도 있고 공공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양 물건에서 이런 조건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네, 민영주택 중에서 특별 공급의 물량이 풀리는 건데요. 민영주택은 사실 정부 말고 민간 건설사 등이 공급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이 중에 53%는 특별 공급으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의 자격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건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물량입니다. 사실 뭐 이 두 가지는 기존에 자격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이 맞벌이를 기준으로 최대 연 1억 1천만 원 이하를 벌고 있는 결혼 7년 이내에 무주택 부부들만 자격이 됐고요. 이 중에서도 자녀 수가 많아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일정 소득 이하고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가구들만 추첨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물량 중에 좀 확대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좀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자격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자격이 완화되는 비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물량 중에 30%가 풀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혼특공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고 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라면 누구나 청약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여순으로 당락이 갈리지도 않고요. 또 소득이 연 1억 1천만 원을 넘어도 가능합니다. 추첨에서만 당첨이 되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제로 뽑았잖아요. 이제는 이 30%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도 아예 없앱니다.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1인 가구도 여기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설명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조건이 좀 완화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 거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신혼특공과 또 생애 최초는 비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에 신혼부부 특공이 20%, 또 생애 최초 특공은 10%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각각 4만 가구, 또 2만 가구씩 물량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30%라고 하면 약 1만 8천 호입니다. 물량 자체가 사실 많은 건 아니라서 경쟁률은 좀 치열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이 청약을 신청했다면 별도로 다른 자산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들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약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거 소유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 자산 가격은 더 높은 가액이 3억 3천만 원 넘으면 이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